지난달 생산과 소비, 투자가 일제히 줄면서 10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지수는 113.1로 전월보다 0.7% 감소했습니다. 소매 판매는 0.2% 줄어 1년여 만에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설비 투자는 운송장비, 기계류 등에서 투자가 줄면서 4.1% 줄어 석 달째 감소했습니다. 전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, 설비 투자가 동반 감소한 것은 작년 7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.